이 태수 누구 시킬까? 괴월? 이 태수 괴월이 시켜야 되겠다 좋았어 무이 무듬 무듬 이제 끝났구요 어? 아 이거 무이구나 괴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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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? 이거 진짜? 이 태수 이 멸 안은게 없지? 어? 오, 쉿. 염? 어? 어? 형주 남부부터 원소 치는게 맞지 않냐고? 요렇게? 그래서 조조를 쌈싸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각계격파 당해서 그냥 죽어버리자구요? 안될 얘기입니다 안될 얘기 오케이 오케이 우선은 마등을 방덕 마초 맛있게 드십쇼 식사 맛있게 하십쇼 야 황충아 제발 꺼져 제발 괜히 건드려서 들어오게 하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원소가 조조를 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괜히 조조를 먼저 치는건 정말 기습공격 아니면은 지금 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때 기습공격하기 제일 좋은 곳은 바로 장안입니다 왜냐하면 4군데서 한 번의 병력을 뺄 수 있고 장안에 적 병력이 하나 둘씩 모여서 오는 시간동안 장안에서 버티고 있으면은 족족 올거 아니에요 근데 또 조조가 똑똑해가지고 한꺼번에 몰려오면 또 답답한데 개소리였습니다 야 나 돈 왜이렇게 많아 아유 돈 미쳤네 장수 아저씨 아이제네 미연시 하기도 귀찮다 야 미연시 하기도 빡세 이제 장수 오나라에서 조조한테 손 들어야 된다 그랬다가 제가 제갈량한테 싸데이 맞으네 아닙니까 음 음 동탁 안와? 마초 여깄나? 마초 여깄나? 마초 여깄리 광팽이 술 한잔 먹어라 아빠랑 아빠일어서 힘들텐데 왓슨 간 용십 음 칼먹어? 칼먹어? 우리 왐팽이 칼먹어 칼비타민 칼비타민 칼 철분 사마의가 있다고? 적에 있는 거겠지 조조한테 있는거에요 조조 조조한테 있는거라고 왜? 아 깜짝이야 아 씨 마처리가 가야한거지? 아니 마등을 왜 죽여 유비 이 미친 개 똘 아아 그럼 마초도 죽여야지 후환을 왜 남기니 다 죽였어야지 그러면은 아 청룡 호놀도가 얘한테 있네 야 아 쓰빠 씨 아 와 저걸 압수를 하고서 보내야지 야 이 미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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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사마의 태수로 있네 사마의 태수로 있네 아니 청룡을 두들고 있는 마초를 그냥 보려면 어떡해 맹우 아니면 웬만하면 알걸? 나 어디가냐 근데? 나 쇼핑하러 가니? 오 원수하고 싸우나보다 쇼핑 쇼핑 사마법 오 좋은거군요 여기 있는거 타줘 나 쇼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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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유비가 마.. 마 등을 죽였기 때문에 마초가 안들어오는거잖아 나 쇼핑 그지? 뭐니? 혹은, 혹은 그들로 인해 혹은 필요한 특징을 그지 아.. 상인 지력이 개같은거 18? 아 상인 지력 넘나 높은것 아.. 상인 지력 넘나 높은것 예스! 이게 바로 터닝맥한테 배틀이죠 왜 이렇게 지력이 빠가냐고? 광개토대왕님 몇 년도에 돌아가셨는지 물어보니까 413년도에 돌아가셨대 그래서 13으로 시작했어 그럼요 그럼요 제가 확인을 받았어요 뭐야 여러가지 머리아픈거 물어보지 말자고 우리 서로 나도 힘드니깐 이건 당연하죠 보고 멋지지 않나요? 멋지지 않나요? 응 음 짜상이라고 말하는 중 원솔이랑 조조랑 앞마당 싸움 한번 하고서 다시 들어가서도 하아... 장소야 우리 이제 맹우지? 관응이 5구도 줘야 되겠다 장소야 허허 역시 관우 아들인가 어디 삼촌한테 들이대봐 삼촌한테 들이대네 막 들어와 작은아버지한테 들어와 장소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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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소암이라고 안동장군 이런거 시켜서 플러스 6되고 그리고 참사검이라고 6천원짜리 검 하나 지나가다가 장난감 칼 주워가지고 그거 그걸로 얍얍하니까 무력이 10올랐습니다 그래서 1,1,6이자 지금 어? 부위에서 자라면은 병력 엄청 많이 뺄 수 있겠는데 차라리 제갈량을 여기로 보낼까? 와 장하네 씨 병력 꽉 채우네 갑자기 어? 근데 장합 먹으면은 쩔겠다 장합 먹고싶다 하... 하... 지금 다 한 번에 적을 막을 수 있는 곳으로 되어있거든요 한 곳에 들어오면은 나는 두세곳에서 병력을 한 번에 뺄 수 있는 지금 그걸로 되어있는데 장합만 그렇게 안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되어있거든 군냥 싸움 한 번 해보자고 군냥 20만인데? 군냥 20만인데 군냥 싸움 하라고? 한 번 해봐? 안정에다가 꽉 채워놓고서 한 번 군냥 싸움 한 번 해? 근데 갑자기 돈 100만원 들어오는거 아냐? 자금 막 100만원 막 이러면서 뻑 들어오는거 아냐? 그럼 우선 우선 지금 약간 평화로울때 평화로울때 애들하고 좀 친해지자 지금 지금 평화 평화잖아요 지금 각 지방에 있는 태수들 쫓아다니면서 왜요 권위가 안돼요 개 개 그지같은 게임은 장임아 너 뭐좋아하냐? 병기? 병기를 좋아한다고? 나 화살이야 은 동추라는거야 ici Dragon 퇴소들 임맥 관리하고 있는거잖아 지금 넌 여튼 나중에 봐 내가 지금 무기가 없어 어 황충 태순가 황충 태수구만 황충 알베 죽을일 없으니까 황충 알베랑 술 한잔 해야되겠다 황충 알베 황충 알베 알베 술 좋아하지? 할베 치고 술 안좋아하는 할베 없지 왜냐면 관절이 개땡기기 때문에 오예 은닌 오예 은닌 유비야 그냥 자살하면 안되냐? 아 유비 그냥 자살했으면 아 아 아 아 아 아주 태수를 임명하니까 아주 일 잘하는거 봐 아주 마음에 쏙 들어 그냥 와 마초 바로 조조한테 갔어? 아니 멀리 있는데 어떻게 데려갔지? 아름다운 lord 그리고 나랑Never 우리 엄마가 impact 네 우리 엄마 항상 많은 storytell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